오늘의 게임 저격 당하지 마세요. DON'T GET SNIP! 라는 게임에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번에 또 이게 나왔는데 해볼게요. 자, 이걸 얻고 이렇게 비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문을 열고 이렇게 콩물을 획득해서 이제 나가주면 이상한 곳으로 왔죠? 점퍼맵입니다. 여기 사람이 갇혀있네요. 뭐냐? 이게 뭐지? 톱 약간 게임이 어둡네요. 오케이, 시작! 여기 또 있다. 체인소민이다, 이즈나! 호호! 이거를 쓸 무언가가 필요한데 처음으로 돌아왔네? 그럼 이 주위를 한번 돌아다녀 보죠. 저기 위에 뭔가가 있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쫓아온다! 아, 여기에 뭐가 하나 있긴 한데 와, 개빨리 쫓아와 들어가! 으악! 으악! 야, 뭐니야 저거? 겁나 빨라! 띄어 일단 내놔! 내놔! 오우! 여기 보라색! 어... 보라색이 있고 음... 음... 빨간색 존에 한번 좀 돌아다녀 볼까? 1, 2, 3 색깔 맞추는거다, 이거는! 색깔을 맞추면 또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고 어! 파란색! 야... 반대쪽 파란색을 맞췄으니까 파란색을 맞췄으니까 가볼게요. 계속 어차피 여기 탐험해야 돼 해야 돼 죽더라도 난 탐험해야 돼 파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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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particularly 남은 하나는 어디 있지? 파란색 이가 있고 파란색이 한번 돌아봅시다 오! 여기 또 하나 있다 반 모았고 파란색이 오 떨리긴 떨리네 여기는 안전재다고 파란색이 돌아갑시다 어 뭐야 여기 없네 길 체인소맨 이 양옆에 있음 바로 체인소맨인데 까비 하이드 숨어 여기 숨을 수가 있네 오케 여기 뭐냐 여기 사람들이 갇혀있어 여기 지나갈 무언가가 필요하네 내 속도로는 안 돼 하나 발견했고 들어가 우와 묻었어 묻었어 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는데 띄어 띄어 여기 빨간색이네 처음이네 태초말이네 어 파란색이 하나는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가가지고 찾잖아 쫓아온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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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네 오 요거다 열렸다 와 세 개나 이걸 모아놨다고 오케오케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어디 있지 야 근데 저 코가 괴물이냐고 말이 돼 저게 어 여기 숨을 수 있는 데다 여기서 또 다른 길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네 안 이어지네 오C 가자 뜨미안 가능할지도 아니 근데 이 톱을 어디다 쓰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를 내가 타본을 안 했으니까 여기 쪽으로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포탈 아 이거 켜야 되네 으아 아 C4 필요하고 하나 괴물에게 쫓겨도 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청정심을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빙코즈 저거다 어어 쫄쳐온다 올라가 보자 한번 살았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 탐험을 해보자 계속 여기가 이어지는 길이고 여기는 혼자 길밖에 없고 들어가 달려 아니 얘 어디에 있었지? 어 으아 제 시작이다 아니 아니 왜 나한테 드라이버 아 여기 내가 초반을 별로 안 둘러봤다 살았고 일단 살았어 끝쪽에서 끝쪽에서 야 이거 다 그러면 콧물이야? 너무하네 쭉 가자 탐험해 볼게요 아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열린다 이 보라색 키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노란색 키도 여기 있고 보라색이 어 나한테로 쫓아오잖아 이걸 어디에 있으냐가 중요한데 빨간색 쪽이었나 어디 쪽이었나 아 주변에 소리 들리는데 겁나 뛰어 됐다 C4 C4가 그 벽 쪽인데 그러면 벽 쪽에서 또 무언가를 찾아야 돼 빨리 가보자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들어가! 어! 살았다. 어 뭐야 끝이야? 부스터 14개가 필요 할 수 있어! 드라이버? 처음에 있었던 거기로 가면 되는 거다 이제 돌아가자 노란색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야?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요렇게 들어가지면 안전하고 일단 들어가 들어가 찾았다 찾았다 쏘쏘쏘 쓰면 돼 이제 30초? 야 이거 틀고 후탈로 들어가야 돼 호탈로 들어가야 돼 호탈로 들어가야 돼 호탈로 들어가야 돼 잠깐 드라이버가 없는데? 아 다시 들어갔다 오면 돼 드라이버가 언제나 있고 아니다! 환풍글을 내가 열었으니까 계속 열려 있겠지? 아닌데? 아 거기를 한 번 더 눌러야 된다 한 번 더 누르고 올게요 그냥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할게요 그냥 와 뭐냐 저거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할만할지도 모르겠다 시작 가자 인코스 가지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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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직진 지궁의 뽀뽀은 정말 최고야 컷 탈출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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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호호 돌아가자 오 이제 돌아갈 수 있나 챕터2가 공개됩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저 오늘은 이렇게 저격당하지 마세요 라는 게임이었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어? 눌러주세요 그래 이만 아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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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뚫고 나왔어 바이바이